13만 10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시큐브입니다. 시큐브, 은, 는 2000년 설립된 동사는 전자서명인증기반 시큐어 OS 기술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여 보안 소프트웨어 기술 및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임 동사는 현재 보안운영체제, 시큐어 OS 분야에서 외산 제품의 수입을 상당 부분 대체하여 시장 점유율 1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음 모바일 인증, 멀티모델 생체 인증 분야의 R&D 투자에도 집중하며 응용 서비스 사업 영역으로 융합 확장해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독창적인 전자서명인증 기반 시큐어 OS 기술을 국내 최초 상용화하여 시큐어 OS 핵심 보안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선두기업 대시 외산 제품의 수입을 상당 부분 대체하여 현재 보안운영체제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확고하게 유지, 대시 통합 계정 권한 관리 솔루션 IGRI FFIN은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에 적합하게 체계화시킨 국내 유일의 제품으로 대기업, 금융기관 등에 공급하고 있음 재무 대시 유지 보수 수주 부진에도 국내 기업들의 이트 투자 확대로 종합 솔루션 수주가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소폭 확대 대시 경상 연구 개발비 등의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국내 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와 함께 기존 솔루션 고도화 및 재구축 등으로 종합 솔루션 수주와 유지 보수 수주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2년 12월 28일 기준 장마감, 시큐브의 시가 총액은 47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시큐브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312위입니다. 시큐브의 상장 주식수는 4400만 주입니다. 시큐브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시큐브의 퍼은 9.0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1.9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5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24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5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12배, 95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3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1번지억원, 42억원, 5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1번지억원, 25억원, 49억원입니다. 시큐브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번지 49%이고 유보율은 883.6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0.45이며 전일 대비해서 52.34-2.2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2.37이며 전일 대비해서 11.82-1.6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큐브의 2022년 12월 2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07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15원보다 4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1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큐브의 종가는 1075원이며 주가가 시큐브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큐브의 종가는 1075원이며 주가가 시큐브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시큐브는 금일 시큐브는 거래량 149,38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63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7만 439조, 이북증권에서 2만 9,717조, 한국증권에서 8,451조, NH투자증권에서 8,024조, 이베스트에서 6,18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2만 6,588조, 키움증권에서 2만 4,144조, 현대차증권에서 2만 3,300조, 디비금융투자에서 2만 1,200조, 삼성에서 1만 8,40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602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52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큐브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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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큐브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